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나나맛 우유가 잘 팔리면 빙그레 웃는 기업 핏 신유빈 와구와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스타들이 하루하루 다른 매력으로 뜨고 있네요. 어제는 그 앨런 모스크가 우리나라 김혜지 선수인가요? 정말 킬러 같더라고요. 근데 안경도 어떻게 레온 같은 안경을 쓰고 그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다고 했죠? 대신 그 액션은 할 필요 없다. 액팅은 할 필요 없다. 신유빈 선수가 또 이제 바나나 먹는 장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같이 생겼는지 어쨌든 바나나를 열심히 먹는 이 표정을 보고 해리 씨도 하나 올렸더라고요. 신유빈 씨 너무 귀엽다. 그래서 해리 씨의 무뚝뚝한 장면은 자기가 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자분이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대비돼서 올릴 리가 있나요? 어쨌든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핫해 쳐서 올렸습니다. 바나나 먹는 유빈 선수 기아워 해서 바나나를 그려놨죠. 바나나를 하루에 한 개에서 세 개를 꾸준히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어렸을 때는 그 동남아시아 과일이 없었어요. 별로 망고나 바나나가. 그런데 바나나는 가격이 지금 과일 가격, 사과 가격 올라도 바나나는 되게 싸잖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바나나가 없어가지고 바나나 맛 우유를 만들었다.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맛살, 개맛살도 개맛살이지 개살이 아니거든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 맛 우유지 바나나 우유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 이게 바나나 우유인지 알고 개살인지 알고 열심히 먹었죠. 왜 이렇게 바나나랑 개살이 싸이랬죠. 이제 지금 빙그레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판 지가 오래됐는데 신유빈 선수의 바나나 먹방을 보면서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델 모델 하라고 하는데 그건 바나나 맛 우유 모델 아니겠어요, 결국? 신유빈 선수 모델 빨리 섭외해라 이러는데 지금 스포츠 스타들 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항상 그렇죠? 이 모델로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유빈 선수는 바나나를 먹고 있으니 바나나 맛 우유 모델로 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옛날에 그 새우깡 그것도 BC 깡 노래 계속 사람들이 밀어서 제발 농심해서 보라고 결국에 농심 깡 모델을 했잖아요. 이게 여론으로 밀어붙이면 여론의 힘이 대단합니다.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이유 씨가 바나나 맛 우유 모델을 했을 때 그 모습인데 아주 어울리죠. 전체 매출이 1분 깊게 나왔는데 빙그레가 별도 기준 매출이 2,765억 원인데 이 중에 수출액이 440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15.9입니다. 16%가 수출이고요. 이걸 아이스크림 품목으로 줄여보면 아이스크림 매출이 1,234억 원입니다. 빙그레 별도 기준 매출이 2,765억 원이었으니까 절반이 아이스크림에서 사실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매출 1,234억 원 중에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43억. 그래서 아이스크림 매출 중에 해외 수출 비중은 19.7.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전체 품목의 수출 비중은 15.9인데 아이스크림 수출 비중은 19.7이니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매출이 전체적으로도 많고 수출 비중도 높다. 빙그레가 수출국을 2020년도 20여 개국인데 지난해 30여 개국으로 10여 개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수출 비중이 높지만 바나나맛 우유도 수출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유 씨가 모델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수출하는 품목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원래 뚱바라고 하죠? 뚱봐? 우리가 뚱봐? 뚱뚱한 바나나. 이 용기가 사실 용기의 디자인 때문에 먹잖아요. 영화 보시면 이걸 또 거꾸로 해서 여기를 이빨로 따서 먹는 그런 장면들. 요구르트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거꾸로 된 것도 나오더라고요. 바나나맛 우유 단지. 딸기맛 우유 단지. 바닐라맛 우유 단지. 이 바닐라맛 우유를 바나나맛인 줄 알고 사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바닐라맛입니다. 단지가 있고요. 이게 유통기한이 편의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주일이 안 됩니다. 일주일 정도 될까요? 짧아요. 이게 해외 수출을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가려면 이미 상해버려요. 그래서 만든 게 테트라팩이거든요. 테트라팩으로 바나나맛 우유, 딸기맛 우유, 메론맛 우유, 커피맛 우유, 바닐라맛 우유, 리치피치맛 우유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테트라 여기다가 최대한 그림을 단지를 그려놨지만 사람들은 사실 저 단지를 잡는 그립감 그리고 저 폴리에스터의 이 느낌 이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걸로 하면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멸균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가까운 중국에서는 단지를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단지를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매출 확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먼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수출해 가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일단 이거를 사재게 해갑니다. 그래서 단지를 뭔가 단지 모양을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을 길게 하는 어떤 기술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제 뚱단지로 전부 다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이게 단지 용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당시에 비닐팩이나 유리병 우리 어렸을 때 델몬트병 아니면 배지밀 병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배지밀 팩에 완두콩 그려진 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이런 단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게 뭘까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학 산업에서 폴리스트렌이라는 게 뽑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폴리스트렌으로 용기를 만든 게 바로 이 단지 용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버도 상당히 다양해졌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라고 요즘에 이제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라고 무슨 맛이 나올까 궁금하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바나나맛 우유나 바나나맛 우유 라이트 딸기, 메로나 이렇게 가다가 자체적으로 메로나 파는 그 아이스크림 맛을 여기다 접목시켰죠. 그 다음에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투게더맛 우유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라벤더도 있었고 별 색깔이 다 있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정판으로 팔고 쏙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단지 모양을 남겨놓지 않으면 사실 남겨놓기도 그렇지. 그 안에 내용물이 상하니까요. 먹고 나서 씻어서 보관해서 모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한정판으로 끝나버리고 없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고요. 이게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로 여기 없는 것들이 별게 다 있어요. 귤 맛도 귤 맛 제가 먹어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오디 맛, 귤 맛, 리치 피치 맛, 호박 고구마 맛, 캔디 바 맛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로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아까 전에 여론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깡 시리즈의 모델이 BC가 된 것도 그렇고 신유빈 씨를 지금 바나마, 우유 모델을 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계속 뭐를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요구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책수도 그렇잖아요. 책스 파만 만들어달라고 해서 진짜 파맛 책스가 나와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대파맛 책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계속 요구를 하면 새로운 걸 개발할 여지가 있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빙그레 투게더. 요즘에 성수동이 땅값이 오르죠. 물론 살기는 좀. 성수동은 지금 완전 팝업의 천국이에요. 팝업의. 거기 매주마다 뭐가 바뀌어서 열립니다. 얼마 전에는 삼립에서 그 크림빵 저기 뭐 아틀리에라고 만들어서 크림빵에다가 새로운 걸 첨가해서 우리 그 크림빵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단팥빵, 크림빵. 거기에 막 새로운 플레이버를 추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하고 이런 거예요. 팝업 행사가. 성수동이 완전 팝업의 성지인데 이 투게더가 50살이 됐습니다. 투게더 팝업이 또 이렇죠. 젊은 사람들은 주말마다 여기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도 얻을 수 있고 사실 여기서도 사실 주식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 이 성수동에 가서 팝업을 즐기면서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투자를 했는데 성공한다. 그럼 이건 정말 생활 속에 투자죠. 열심히 성수동 다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기업이 다 나와서 신제품 팝업을 거기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젊은 애들 대상으로 날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파급력이 제일 높은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인스타에 그걸 다 올려요. 그럼 그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올리면 인플루언서들이 또 올리면 그것들이 퍼져나가는 그 입소문 구전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성수동을 활용하는 이런 기업의 부분이. 그래서 빙그레가 반백 살이 됐는데 이 30대에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50년 전에 아빠랑 어렸을 때 먹던 그 투게더의 맛을 이제 너네들도 커서 아들, 딸이랑 먹어나 이런 거겠죠. 이제 현지화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잖아요. 투게더도 있었고 메로나도 있었고 바나나맛 우유도 있었고 그래서 투게더맛 우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을 것 같고 50년 기념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콜라보로.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현지화를 시킨 걸 볼까요? 이건 아까 그 나온 거고 단지고 해외용 테트라팩입니다. 이게 단지가 저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으로 이제 플레이버를 다양화한 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맛들이 있죠. 바나나, 딸기, 메로나 이거는 메로나맛이 아니라 메로맛이에요. 메로나맛도 있어요. 메로나맛도 출시됐어요. 한정판으로. 메로맛이에요. 바닐라맛, 커피맛 있고 여기 특이한 타로맛이 있죠. 타로맛. 이게 해외에서만 팔아요. 지금 타로맛은 우리나라에 안 나왔어요. 이게 이 색깔로 우리나라에 나온 거 있는데 그건 라벤더 맛이었어요. 정말 꽃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타로맛인데 뭐냐면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개발된 맛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이 동남아시아 쪽이 이 한랄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한랄은 한랄 인증을 받아야지만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한랄 인증이란 게 이런 법을 넘어서는 이슬람 법을 넘어서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 깨끗함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랄 인증을 받은 게 마치 이게 굉장히 깨끗한 공정을 통해서 만든 신선한 제품인 것처럼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한랄 인증이 일석이조예요. 이슬람을 노릴 수 있다는 거 플러스 이거 굉장히 깨끗한 제품이라는 어떤 진명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테트라 팩에 들어있는 모든 바나나맛 우유의 모든 향료는 싹 다 한랄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동남아시아에서만 팔고 있는 타로맛 우유라는 거 이렇게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삼양식품 10만 원을 따 얘기해서 50, 60을 갖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멕시코의 하바네로 고추를 이용해가지고 하바네로 저기 라면을 그 특성화에서 만들었다고 그게 먹히는 거라고 그렇죠? 이 빙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로나도 그렇습니다. 메로나도 파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 타로맛이 있는데 이 타로는 방금 나왔던 바나나맛 우유의 타로맛이랑 똑같은 걸 메로나에서 한 거예요. 동남아시아를. 그럼 이 피스타치오는 뭐냐? 피스타치오는 북미 지역을 노린 겁니다. 이건 왜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 맨날 옛날 요즘 유현진 선수가 없어가지고 투수가 없는데 김하성 선수밖에 없잖아요. 야구 선수 보면 옛날에 유현진 선수도 없고 계속 무슨 피스타치오 해바라기 씨를 계속 씹어 더 가옷에서 그렇죠? 그 다음 껍질 퇴퇴 계속 뱉는 자면 나오잖아요. 견과류를 엄청 좋아해요. 미국 애들이. 그중에 피스타치오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다 조사를 했어요. 빙그레가 북미 지역의 아이스크림을 싹 다 전수조를 했는데 피스타치오 맛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이거 하고 딱 피스타치오 맛 메로나를 내놨더니 대박이 났어요. 북미 지역을 저걸로 뚫었다. 그리고 이건 코코넛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코넛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즐기는데 2010년에 코코넛 워터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네 하고 코코넛만 메로나를 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은 북미에서 완전 먹혀버렸고 타로 맛은 동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먹혀버렸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갑시다. 메로나 플레이버 글로벌 매출 순위는 역시 메로맛이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타로 맛, 피스타치오 맛, 코코넛 맛도 추격을 하고 있죠. 이런 현지화 전략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진짜 멜로맛을 먹는 것 같다. 외국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빵 또아를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최초의 도전입니다. 빵이야? 아이스크림이라. 이렇게 물었더니 빙그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빵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지. 이렇게 쿨하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고양이가 먹는 모습이고요. 고양이가 탐내고 있는 모습. 마지막 장입니다. 뒤에 이거는 이제 실적. 2023년도 실적. 빙그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21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쑥쑥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특히나 2022년에 394억이었는데 2023년 작년에 1,122억으로 3배가 영업이익이 떼었습니다. 마진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 순이익도 2021년에 마이너스였는데 862억 플러스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마지막 장일 겁니다. 아이유 씨 한 번 더 나와요. 아이유 씨. 이것도 성수동에서 그때 단지 세탁기라고 했던 거예요. 성수동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미리 포착할 수 있어요. 특히 식음료. 단지 세탁기가 뭐냐면 그 용기가 폴리스티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하자고 해서 그 안에 바나나마 누이나 묻은 거를 씻으라고 재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파워스토거를. 여기다 넣어서 그걸 씻어서 그걸 재활용하자. 이렇게 ESG 경영 같은 파웍도 하고 있다. 그래서 빙그레의 어떤 다양한 장점들을 보셨죠. 빙그레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그레 관계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높긴 한데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 돼서 저렇게 막 묻어서 재활용이 실제로 되는 비율은 35% 미만에 불과하다. 단지 세탁기를 이용해라. 지금 저 단지 세탁기는 이제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 세탁기를 이용하세요.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오늘은 이 빙그레에 있는 모든 제품을 넣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매드평이 아니라 매드송이 되겠네요. 노래 제목 캔디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메로나 RLRLRLRLRLRLRLRL Ball